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웅입니다. 살다 보면 한두 번쯤은 어쩔 수 없이 인생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좋았음에도 자신이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97년 모두가 겪었던 INF 금융위기 때처럼 사회, 정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인생이 180도 달라질 경우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인생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다고 느낄 만큼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부부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또 다른 경제적인 문제, 노후 문제 어느 것 하나 녹록한 것들이 없지만 그렇다고 절망만 하고 있을 노릇도 아닙니다. 인생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아무리 상황이 안 좋을 때라도 신랏 같은 기회가 항상 주어진다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이라 갖고 있는 100개 중 99개가 안 좋더라도 최소한 한두 개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주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인생이 바닥을 치고 나면 더 행복해지는 이유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힘든 시기를 떨쳐내고 가뿐하게 일어서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이 바닥을 치고 나면 더 행복해지는 이유 첫 번째, 진짜와 가짜가 모습을 드러낸다. 바닥을 쳐본 사람은 모두가 한결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를 겪어보니 진짜와 가짜가 보이더라고 말입니다. 인생이 바닥을 치면 진짜는 남고 가짜는 도망가거나 외면합니다. 잘 나갈 때 의시되고 번들거리던 자신의 모습, 그 교만함이 100% 자신의 것이 아니었음이 드러나고 또 죽고 못사는 친구라고 했던 사람들도 대부분 외면하거나 곁을 떠납니다. 돈 많이 벌게 되면 차 바꾸고 친구 바꾸고 결국 여자도 바꾼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돈으로 다른 인생 살듯 하는 사람이 곤두박질 쳤을 때 비로소 조강지초와 옛 친구를 버린 자신의 껍데기를 보고 가짜로 살았던 그간의 세월을 후회하게 되죠. 태풍이 불면 바닷물은 아주 부글부글 끓듯이 요동을 치고 뒤집어집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바다는 스스로 정화를 한다고 그래요. 태풍을 만나듯 인생이 바닥을 칠 때 비로소 가짜들이 모습을 드러내게 되니까 이때를 잘 활용할 수만 있다면 내 삶을 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이 바닥을 치고 나면 더 행복해지는 이유 두 번째, 가장 소중한 가치가 빛을 발한다. 코로나19 상황이 몹시도 괴롭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을 종종 마주치게 됩니다. 전 지구적으로 앓고 있는 이 환란을 겪어본 적이 없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기약 없는 이 싸움이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간의 오만함으로 경시해왔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드러나는 것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전과 달리 집에서 오랜 시간 가족들과 보내보니 생각만큼 조화롭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바쁘다는 핑계로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뒷전에 밀렸던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는 계기가 되었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상호의전적인 관계라는 것 그리고 인간은 자연과의 조화를 빨리 회복해야 한다는 소중한 가치를 다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바닥을 치게 되면 배우자의 헌신, 부모님의 희생, 가족들의 소중함, 친구와의 진정한 우정 뭐 이런 그동안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다시 빛을 발하면서 드러나게 됩니다. 인생이 바닥을 치고 나면 더 행복해지는 이유 세 번째, 위기에 강해진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힘든 일을 겪어봤는지 상대를 판단할 때 남자라면, 군대 갔다 왔어? 여자라면, 애나코 키워봤냐? 뭐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군대 가서 자기보다 못 배우고 못난 사람이라도 단지 입대를 하루라도 빨리 했다는 이유만으로 쫄병을 굴리는 겪어보지 못한 고통스러운 경험을 해봐야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고 애나코 키우면서 엄마로서 하늘보다 더 높고 넓은 희생을 해봐야 비로소 어른으로 성숙해진다는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다. 인생이 바닥을 쳤던 그 힘든 시기를 겪고 극복한 사람은 언제고 다시 불어닥칠 수도 있는 위기에 강한 내성을 습득하게 됩니다. 힘든 시기를 함께 겪고 돌파한 부부는 서로서로 일정의 동지혜를 느끼게 되고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또다시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장착하게 됩니다. 부부가 이렇게 합심하면 두려울 게 없죠. 뭐 물론 젊어서 온갖 고생 함께 해놓고 나이 들어 이제 좀 살만하다 하니까 바람피는 배우자도 있긴 합니다만 어느 곳에서든 자신을 구덩이로 몰아넣는 사람은 있는 법이니까요. 다시 한번 바닥을 쳐야 그때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인생이 바닥을 치고 나면 더 행복해지는 이유 네 번째, 변화를 가져온다. 지독히도 힘든 시기를 겪게 되면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술, 담배를 끊지 못하겠다는 그런 고집산 사람들도 암 진단을 받게 되면 그냥 하루아침에 끊게 되는 것처럼 인생이 바닥을 치면 우리 인생도 질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정치권에서 자주 사용하는 분골 쇄신이나 환골 탈태도 우리 인생이 바닥을 쳤을 때 보이는 처절한 노력을 뜻합니다. 혁신은 풍요로운 땅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거칠고 척박한 땅, 무엇인가 많이 부족한 땅에서 자라나는 법이죠. 인생이 바닥을 쳤을 때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절박한 심정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인생이 바닥을 치고 나면 더 행복해지는 이유 마지막 다섯 번째 더 좋아질 일만 남았다. 더 이상 떨어질 곳도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이보다 더 나빠질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좋아질 일만 남은 거예요. 온 세상이 유독 나에게만 지독히도 불공평하게 대하는 것 같은 그 억울하고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으시다면 지금부터는 좋아질 일만 남았다고 자신에게 얘기하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손해볼 곳도 없습니다. 선택할 여지도 남아있지 않죠. 그러니 오직 할 수 있는 거라면 자리를 털고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은퇴 전후의 시간은 경제적이든 인간관계든 결혼생활에서도 힘들고 모진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바닥을 향해 떨어지고 있을 때는 속구치려 몸부림치기보다는 차라리 더 깊은 바닥으로 내려가 그 바닥을 박차고 오르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인생 바닥을 친 경험은 자양분이 되고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인생 바닥을 박차고 튀어올라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